계속해서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당초에는 공개 소환할 거다, 그러니까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를 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명품백 의혹에 대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고요.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엄정이나 원칙, 예외나 성역도 없다고 강조한 게 모두 8번이나 됩니다. 실제로 한 검찰 관계자는 JTBC에 비공개 소환을 하면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소환에 무게가 실렸던 겁니다. 네, 그런데 제3의 장소라는 건 비공개 방식으로 조사한다는 말이 될 텐데, 이건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에 각하될 사건이다. 그래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검찰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에 스스로 나오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는 이상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도 서면 조사로 끝내면 여론의 비판이 더 커진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 여사가 검찰에 오는 소환과 검사가 가는 방문의 중간인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비공개 방식이 된다면 앞서 보신 검찰 관계자 말처럼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검찰총장의 결정이 달려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이 일정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총장은 어제 수사팀이 원칙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정을 결정해 따로 보고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장이 소환이 아닌 방식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